자, 연애린 2세트는 전애린 선수와 슬피라미 선수의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엔에 진화의 마블 브린보스의 전애린 선수의 성공으로 2세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정말 환영합니다. 민망한 전애린 선수의 전애린 선수와 슬픈라의 전애린 선수는 매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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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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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4 그가 붙잡으면서 그가 붙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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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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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이 공을 내 공이 먼저 지나가기에는 할 수 있어. 방점은 회전을 상단에 한 이 정도 정도 주고, 이 정도. 끝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정도 주고, 내 공이 올라오기 전에 내 공이 지나가는 느낌으로만 치면 되거든. 어, 털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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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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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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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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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QB, 파이팅! QB, 파이팅! QB, 파이팅! QB, 파이팅!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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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